다이로 다이로 4 4 5 4 5 5 5 5 5 6 5 5 5 5 5 6 이제 한국에서 자리해 주신 모든 Gegners 자 그럼 한번 복불복 게임을 뽑아볼게요 뽑아나요? 뭔가 보이는거 같아 누가 뽑을까 누가 뽑을까 제가 뽑아도 되나요? 뭘 뽑으면 그냥 다 그래 내가 봤때 다 심밖은 게임일거예요 빠바바밤 우리나라 퍼펙트 사이트에서 1위 네이버인데 심밖은 게임이 나오겠지 왠지 저게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아 그래? 뭐야? 컵쌓기? 컵쌓기? 어려운 분인데 안돼 컵쌓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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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와우! 여러분들 눈앞에는 지금 컵쌓기? 몇 개인지 모를 전달하겠습니다. 이 종이컵 100개와 이 젓가락으로 최대한 높게 탑을 쌓아주면 됩니다. 몇 분 동안? 5분 동안! 전 감이 좋은데요? 컵쌓기? 감 좋아요. 각오한 말 한 번 해주세요. 오늘 굉장히 우주까지 컵쌓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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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그러면 긴가하지 말고 시험 한 번 해볼까요? 시험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뭐하는 뜻이요? 시험 안했어요. 수목원님 따라오세요. 인정하세요 여러분. 오암만 가지고 자 한 번 시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뭔지 모르겠지만 난 젓가락을 까먹을게. 5분이에요 5분. 여러분들 5분을 준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? 저희는 이미 짜야지 있어요. 계략이 흑쌓기 맥홀랜드 산바리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. 나도 저거 생각하긴 했는데 잘 무너질 거 같아서 저거 지금 약간 느낌이 안 좋아요. 좋아 좋아. 불안해. 안 좋아 내가 봤을 땐. 참 신한 걸 알 수 없어요. 그냥 전공부를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일일 거 같은데 그렇지. 제 2등은 어떤 전략이에요? 지금 약간 무삭점 세워보자. 5초까지 받아. 약간 이런. 약간 지금 우리 약간 운좋은다는 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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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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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삭점 세워보자 일단. 이게 항상 이게 평범을 쓴다고 일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. 영공법으로 생각해. 아 근데? 망했다 망했다. 안 해! 기쁜인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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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지금 기물 파손하고 있습니다. 강점 부탁드릴게요. 일단 난 천천히 천천히 하면 될까요? 천천히 하면 될까요? 천천히 하면 될까요?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.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. 아 진짜 야! 아 하하 여기 와 있다. 여기 와 있다. 느낌이 좋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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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2분 30초 밖에 남자라세요. 지금. 아 아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. 형님 나무족다락 안 써도 될까요? 아니 아 왜 그냥 이기만 써도 이기나니까요. 지금 나 볼 때는. 하하 우리 형님 나무족다락 안 써도 될까요? 이런 거 참 많잖아요. 여러분 나무족다락은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. 그거를 꼭 생각해보고 있습니다. 야 나무족다락 안 써도 될까요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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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렵다 이거.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. 아 우리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. 열심히 해. 지금 약간 약간 여유부짓이 있는거에요. 예 우리 그냥 그래 4분! 저희는 애초부터 이 트러스.. 4분 막 지나갔습니다. 1분밖에 한단 하세요. 그게 안전적이에요 지금. 저 팀 기와봤을때는 이 팀은 그냥.. 저 팀은 라면, 컵라면 끓여먹고 있어요. 네. 뭐 할 때 안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진짜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. 포기하세요. 여러분! 더 불안하게 만들어줄게요. 여러분 포기는 빠릅니다. 40초 나왔습니다. 엄청 늘면 돼요. 40초 나왔어요. 40초! 40초! 참 짧은 시간이에요.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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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걸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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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지켜가요! 지금! 20초 나왔어요! 20초! 20초! 20초 하세요 여러분들! 20초 했지? 안걸라! 아니! 해봐요. 10, 4, 4, 5, 5, 6, 7 아니 그 아까 그 스치는 바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떴어어 진정하지. 아 진짜 그래요. 일단 들어봅시다. 이제 전략은 뭐였어요? 아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플러스를 세워서 안정도 높은 다음에 많이 쌓는 그거였어요. 우리 전략은 그거죠. 저 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느 정도만 쌓아도 기다리자. 이쪽 기회력은 뭐였어요? 뚫어주고 이거 쌓아가지고 뚫어가지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멍청했더라고요. 네. 생각도 멍청했어요. 이거야. 세븐이! 이겼다면 Nacional DRIVYA оруж감사 hindsight 목적 1차 탄 CC 아 진짜? 나 지금 배고파. 그uter WHY가 진짜 배고파요? 진짜 배고파요. 그냥 배고프 시간이에요. . 족발 조작 봐요. 아. showed her Eoguse가 나해 Xon 맘에 많이 먹어요 형님! 갓 모pir 지금까지 관광지 full 웃기였던 날의 복불복 게임이었습니다. 정말 재미는 있었지만 남는 건 손 없었던 그런 게임 정말 재미있었으길 바랄게요. 저는 한 번 더 좋은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친구가 좋습니다. BTS 광탄 소련하겠습니다. 둘 셋! 감사합니다!